안녕하세요. 미래통합당 10선거구 도연 보궐선거 이유자 후보입니다. 허리 역할을 톡톡해 내는 후보가 되겠습니다. 저의 중점 공약으로는 도시가스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덕동에서 시작하는 율량천변 재방도로 도로개설공사와 사천동 발산천 도로개설공사 그리고 율량천변 하천정비 및 산책길 전면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의 지역구 10선거구는 특히 경로당이 많습니다. 인근 청주대학교 학생들과 재유협약을 해서 청년대학생 일자리 창출을 일환으로 경로당 어르신들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상생할 수 있는 지역구 제가 꿈꾸고 만들고 싶은 지역입니다. 이유자서를 꼭 기억하시고 4월 15일 꼭 이유자에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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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